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여럿인데 그중에 하나 튼튼한 안보인데요. 연말에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인기 사태입니다. 관련해서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직업군인이셨고요. 사성장군. 저는 병장 출신인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죠. 당시에 12월 29일에 합참의 공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 의원님 들어보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과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신 분으로 지목되신 거죠.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p73 비행금지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것 자체가 군사기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 안에는 일체 허락되지 않은 민간 비행기든 드론이든 모든 게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이 늘 공개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헬기나 민간 민항기를 운용하시는 분이나 드론을 운용하시는 분은 거기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는 하늘에 지도가 있습니다. 땅에 지도가 있듯이 땅에서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못 가는 지역이 그렇잖아요. 도로가 없는 거. 그렇게 힘들 수 있고요. 그렇듯이 하늘에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하늘에 운용하시는 분은 너무 잘 알죠. 비행금지구역 잘못도 하면 바로 격추 당하는데요. 즉각 격추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어떤 외국인이 드론을 한 번 띄었다가 곧바로 군경이 동시에 출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 것도 아마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대응이겠죠. 함부로 띄우면 안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인기가 왔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다라고 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어떤 연휴에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었던 거죠?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비행금지구역이 무엇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엄격히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듯이 공중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금지구역이고요. 현재는 반경 3.7km까지 안에 들어오는 일체의 비행금지구역이라서 들어오는 비행체들은 바로 격추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비행체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오래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 머릿속에 늘 비행금지구역이 있죠. 그래서 국방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국방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지역을 통과했잖아요. 강북지역을 그것도 강범위하게. 그래서 딱 보니까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갔고 남산 가까이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계적을 보니까. 그래서 국방이 열렸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비서진들하고 국방부에서 제공한 그림에는 비행개선만 나와 있고 비행금지구역을 원래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표시를 해보니까 상단부를 좀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의혹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 같으니까 전비검열단에서 검열을 하고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열하고 대비를 완벽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합참에서 또 막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방금 합참 공보실장의 얘기가 부위원님의 이를테면 조언이네요. 문제적이기 때문에. 군 선배로서. 네. 근거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근거는 합참에서 제공한 비행개적이고 제가 해서 근거를 가지고 또 저는 무인기 작전을 군에 있을 때 군단장 때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훈수를 썼으면 합참에서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가 일반적인 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까지 그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저는 그때 원래 국방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저도 군 출신이기도 하고 국방위 간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비행금지 구역에 만약 침범했다면 불통이 대통령실까지 뛰니 알아서 이렇게 했던가 대통령실에 압력이 들어왔던가 이렇게 국방부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해서 그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국방부의 이례적인 반응이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서 무능하다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가 좀 압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아니면 국방부가 알아서 대통령실의 불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 같다 하고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를 크게 안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러면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발 방지라든지 대책을 받게 되죠. 네. 전비태세검열단에서 다시 재확인해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을 더 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저 말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적 행위까지 비난을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고 잘 조치하겠습니다 했으면 될 텐데 대례 적반하장격으로 국방부는 처음에 몰랐는데 김정주 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이것은 혹시 북한과 내통해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간첩설까지 조작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방부가 모르는 것을 김병주 의원이 알았다. 북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방부가 모르는 것을 김병주 의원이 알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투로 얘기했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내통소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도 마치 그와 같은 걸 옹호하는 뜻이 내부에서 군 내부에서 받았던가 또는 다른 세력한테 받은 거 아니냐라고 내통설을 엄호하고 나섰었죠. 말이 내통인데 이를테면 북과 그런 거로 내통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예전에 보던 간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간첩 조작 사건이죠. 저와 같이 39년 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을 정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국방위원의 임무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대래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간첩설까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황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면 국회 상임위 활동 끝나고 의원실에 돌아와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3.7km 반경의 원을 그려보니 북한 무인계가 이리로 지나갔다. 그거는 사실은 꼭 누군가의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대충 사람들 누구나 전문성이 없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방위에 열렸을 때 저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김영배 의원 설훈 의원 또 이런 분들도 용산을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 조차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과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졌다라고 지난 모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론 그다음 날 어떤 모 언론사에서 아침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너무나 의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단의 역사가 있고 또 국가보험법도 살아 있고요. 실제로 남북 간의 간첩들을 보내기도 했고 그저는 무장간첩을 보내기도 했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보고 간첩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룰을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군 출신이시고.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번에 참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와 당정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전 사건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뒤집은 데는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한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자신들의 무능을 사과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이걸 물타기 한답시고 진짜로 국방위원을 그것도 저를 간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그러면 김 의원님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제께 윤리위의 신원식 의원을 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은 저만 비난한 게 아니라 그다음 날은 우리 당도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도 명예가 손상이 돼서 당 차원에서 고소호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신원식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고소고발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방위 간사하고 거기도 여당 간사하고 여당 간사 야당 간사니까 서로 고소고발하면 앞으로 국방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지금 맥락상 피해자신데 가해자 걱정을 해 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안 그래도 별들의 전쟁에서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들은 그래서 만약 고소고발을 한다면 또 별들의 전쟁이니 6차 장군들끼리의 뭐 이런 거니 하고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될까 봐 그런 인간적인 권해도 솔직히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39년 삶이 송두리체 왜곡되고 또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당장 고소고발을 하고 싶고 우리 비서진들도 고소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살아가면서 고소고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법 없이도 살아왔고 그런데 한동안은 한때는 전우로 스스로 잘 알던 사람이고 그래서 참 그런 인간적인 권해도 많습니다. 일종의 정치하는 사람의 비애를 지금 겪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이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무인기에 의해서 뚫릴 수 있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군당국도 우왕좌왕하고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역적인 뭐 국가 내통했다 이런 얘기로 가버리는 걸 보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이 정찰기가 아니라 만약 공격용 무인기라면 큰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비행계적을 보니까 그 밑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정도나 사는가 따져봤으니 50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평구를 지나갔습니다. 은평구 비행기에서 연계되는 그 일대 만약에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라든가 또는 수류탄이든 소형이더라도 수류탄 같은 정도의 몇 개의 폭탄은 실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강 무기를 투하했다면 엄청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울 상공이 뚫혔고 특히 또 국가의 가장 심장부인 대통령실 또 연공이 뚫혔는데 그걸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야당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슈를 다른 데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원님은 처음에 의원생활 하실 때는 여당 의원 있었다가 야당 의원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당 야당 다 해보시면 사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 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지금만 제기한 게 아닙니다. 9개월 전에도 대통령실이 이전할 때 비행금지 구역을 축소하고 그러면 방공진지 이전해서 문제가 많고 하니까 공백 없이 하라고 국방위에서도 국방장관 혼내면서 점검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합창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점이 있으니 실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 장비가 거기는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지를 한번 가보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점검하자 해서 여야 의원이 점검하기로 했었는데 가기 1시간 전에 경호처에서 막았어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건 어떤. 거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진지니까 국방위원들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누구도 못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와서 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진지는 사실 군에서 운용하는 건데 통제를 경호처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가서 국방위원들이 그걸 점검을 했으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합참이나 일부 군인들은 제가 9개월 전에 그렇게 혼을 내면서 제기했을 때 야당이 되니까 저렇게 정치 공설을 하는 걸로 인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지금처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장교들도. 아니 그러니까 대비는 군생활을 오래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훈련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고 이게 군의 존재 이유잖아요. 안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 해야 되는데 이번에 후속 조치 과정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너무 안일하게 비행금지 구역이 안 왔을 것이다 또 침범됐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경호구역은 돌파가 안 됐으니까 대통령의 안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애초 정책이니까 안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자는 거고 그래도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한 대응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일하기 때문에 지금이 안보 위기인데 덕한 안보 위기는 이번에 보면서 대통령실의 자세나 국방부의 자세가 덕한 안보 위기를 불러오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요. 처음에 북한 무인기가 온 거를 전방에 군단에서 탐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로 당연히 정보도 넘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 공유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국방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수방사에 가서 점검했어요. 점검을 했더니 전방군단에서 gop 군사 붕괴선 넘어와서 무인기가 획득이 되면 바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수방사는 전파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의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되거나 느슨해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가는 말도 상당히 거칠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훨씬 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작전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좀 난국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보강하고 대통령 경호차와 수방사 합창관 이런 통합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통합적인 연습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통합적 연습을 유감스럽지만 창군 이래 지금까지 반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계기 훈련도 계속 하셨고 군이 그래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원님도 내내 그러셨고. 그렇겠죠. 그런데 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안보 이완이 생기죠 수방사 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저 말단부대의 방공진지에 있는 장병들이나 중대소대들은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강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1일 또 방공진지는 1일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밤에 자다가도 수시로 비상 걸려서 나가는데 지금 저 윗선에서 이런 통합되는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건데요. 지금 정세하고도 관련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고 삐걱거리는 거죠 그것은 뭐 지금 사실은 현 대통령 사실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이런 일이 있을 때 남탓만 하잖아요. 네. 네.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을 지탱했고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무인기 사건도 났을 때 야당 의원. 아니요. 바로 남탓으로 지난 정부. 지난 정부 탓하니까 군 상부에서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행 작전은 현재 있는 지휘관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요. 이 침식하면 침식하는 순간부터 책임을 지고 전임자 욕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 핑계를 군 자체 문화는 그동안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현재 있는 가용 자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가 위에서부터 자꾸 전정부 탓하고 이러니까 지금 국방부도 자꾸 전정부 탓을 해서 제가 많이 혼내고 있거든요. 지금 가용 자원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현재 국방부나 합참이 좀 회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하나는 대통령의 대응이 이를테면 확전 또 두세 배 북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저는 그냥 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이고 또 위험한 말이죠. 속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우리 남북한 관계는 전시와 평시 관계가 있는데 평시에는 위기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위기관리는 예를 들어 이번 무인기 사건이 났을 때도 위기관리의 핵심은 합전을 방지하고 그렇죠. 학전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방지하면서 조기 종결을 시키고 조기 안정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 그럼 다행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공하기를 사격을 안 해서 다행이지 대공하기 같은 거라든가 사격하면 우리 군사분계에서 넘어왔으면 또 우리가 대응하잖아요. 그럼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메커니즘은 안보 위기가 안보가 조금만 겁이 나면 바로 경제 위기로 옵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막 강한 말 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정제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말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불안한 건 안보가 정쟁화되는 거거든요. 그건 꼭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저도 사실은 가장 금해야 될 것이 안보가 정쟁화되는 겁니다. 정쟁화돼서는 안 되고 여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무인계 사건도 저는 이렇게 정쟁화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국방부에서 이적행이라고 얘기했어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했어요. 이걸 괜히 반응하면 또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아니 그런데 여당 의원 같으세요 지금 대응 태도가. 아니요 이것이 정쟁으로 갖고 오면. 그러니까 정쟁 내가 당했어도 나는 정쟁으로 안 간다. 군 출신으로서 군이 정쟁에 힘오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적행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끌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간첩설까지 연루됐다고 얘기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가 싸우고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죠. 아이고 우리 똑똑한 민주님이 김병주 의원님 파이팅하는데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이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마음 귀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